스테이전드트 케이팝 메이트 1월 8일 1일 첫 곡으로 BTS 콜드플레이의 My Universe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블럭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유나입니다 새해 듣기 되게 좋네요 들으면서 뭔가 양손을 올리고 You are my universe 그리고 다음 가사 몰라서 아 아 아 부츠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저희 약간 라스트 크리스마스 같은 거 아시죠? 라스트 크리스마스 I gave you my heart 몰라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코노처럼 따라 불러봤는데요 어렵네요 영어는 몇십 년을 배워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처럼 적응이 안 되는 하지만 좋은 곡이었다 아 그렇죠 아 진짜 뭔가 오늘 또 새해 저희가 지난번에도 인사드리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 새해 기부는 또 오늘부터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첫날에는 항상 정신이 없어요 어리바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사도 드려야 돼 뭔가 내 나름의 계획도 세워야 돼 하다 보면 정신이 없는데 이렇게 한 주를 딱 나고 나면은 아 이제 진짜 한 해의 시작이구나 이런 것들을 행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여러분들 모두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의미있고 보람있는 그런 행복한 한 해의 시작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심삼일 이것도 한 120번 정도 하면은 1년 동안 뭐라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작심삼일 한 3번 정도 반복하시면서 오늘 멋지게 보내고 계시길 바라겠고요 코 마무리 저희가 오늘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천하제일 대회 오랜만에 돌아왔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천하제일 조합 대회로 저희가 오늘 1시간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 네 첫 곡이 BTS와 콜드플레이였어요 그렇죠 천하제일 조합 대회니까 어울리죠 어울리죠 이게 약간 2조합만큼 뭐 세계적인 조합이 또 있을까요 임팩트가 정말 컸고 그렇죠 제 안에서는 약간 각 세계관의 끝판왕들끼리 만난 느낌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콜드플레이는 21세기에 이제는 좀 많이 사그러진 어떤 밴드계의 끝판왕 그렇죠 심지어 영국 밴드 맞습니다 진짜 좀 진성 그러니까요 네 그런 느낌이고 BTS는 21세기에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케이팝계의 끝판왕이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이 두 조합이 만났다는 게 처음에 소식이 알려졌을 때도 아 되게 의외이면서도 어울리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끝판왕끼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렇죠 곡 자체도 굉장히 BTS에게도 잘 어울리고 맞아요 맞아요 콜드플레이에게도 잘 어울려요 맞아요 정말 이 크리스 마틴이 기가 막히다 귀신같은 사람이다 20몇 년은 롱런하는 이유가 있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또 BTS와의 조합이 크리스 마틴 콜드플레이에게도 되게 좀 신선한 그 뭐랄까요 자극 같은 걸 주었던 게 이 곡이 콜드플레이가 무려 13년 만에 빌보드 1위를 차지하게 된 자신들의 노래였거든요 이게 진짜 밴드로서도 뭔가 좀 새삼스러웠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어떤 모습을 바라보는 전세계의 대중음악 팬들도 진짜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굉장히 여러가지 생각들이 오가지 않았을까 싶은 곡이었습니다 그렇죠 1988년에 손에 손잡고가 있었다면 아 예? 2021년에는 마이 유니버스가 있다 아 진짜? 여러분들은 화합의 장으로 이끌어줄 그런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상당히 한국인적인 시각에서 아 그럼요 그럼요 저는 한국인이니까 네 요거 한 문장으로 모든 게 귀결이 되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오늘 또 손에 손잡고가 한 번 더 언급될 예정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저희가 또 기가 막히게 빌드업을 지금 하고 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시국 아 그니까요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맞아요 정말 이겨낼 수 있는 맞아요 어떤 희망과 긍정과 그렇죠 에너지 빛 뭐 이런 느낌의 곡이라서 맞아요 굉장히 따뜻하고 좋았고 네 저도 저는 진짜 이게 불과 2021년에 나온 노래라는 게 약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되게 정말 왜 익숙하고 편안하고 되게 그 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찾아 듣기도 했지만 정말 일상에 가까이 붙어있는 듯한 느낌 아 그런 곡이어서 좀 신기했어요 저는 그게 결국에는 약간 정서적인 부분 아닐까 싶은데 예를 들자면 그 코로나 시국에 이 트랙 사실 진짜 BTS 콜드플레이가 모두 세계인들에게 좀 약간 사랑과 희망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만든 곡이다 보니까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순수한 어떤 의도 라고 한다면 저는 결국에는 같이 그런 어떤 깊은 감정을 나누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케이팝이나 아이돌팝 그리고 커다란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하는 밴드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대부분은 굉장히 좀 꿈 희망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들로 결국엔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뭐 언어 시대 이런 것 상관없이 하나가 되어서 빅뱅처럼 퍼진 곡이 이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새로운 노래인데 익숙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좀 친숙하게 메시지나 감성 같은 게 와닿지 않았을까 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업적 성과도 좋고 맞아요 의미도 있고 여러모로 굉장히 좋았던 곡입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좀 역대급 조합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오늘도 천하제일 대회에 또 신나게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원하시는 주제가 있거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어플 콩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인스타 공식 계정 스테이션 제트 89.1에서 소통하실 수도 있고요 방송 끝나면 유튜브 KBS 쿨엠프엠 채널에 다시 듣기 올라가니까요 거기에 댓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스테이션 제트 매주 일요일 김유나 블럭의 케이팝 메이트로 채워집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앨범에서 눈여겨봐야 할 순간까지 여러분을 위해 또 여러분과 함께 케이팝을 즐길 수 있는 순간 많이 만들어갈게요 네 오늘 케이팝 메이트는 천하제일 조합대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함께 할게요 매일 밤 12시에 열리는 우리만의 스테이지 스테이션 제트 김유나 블럭의 케이팝 메이트 피자에 콜라 치킨에 맥주 아 그리고 이제 작가님이 이렇게 써주셨는데 김유나 블럭 네 요거보다 더 찰떡 같은 케미가 있다 그냥 콜라보 아니죠 그 중에서도 최고붓 최고붓 최고의 조합만을 가려봅니다 전하제일 조합대회 조합대회 야 저희 이제 네 야 눈빛만 봐도 안해 저희 이거 들어가기 전에 딱히 이렇게 맞춘 건 아닌데 네 갑자기 블럭씨가 저한테 던지는 거예요 피자에? 콜라! 치킨! 맥주! 이런 느낌으로 아 그럼요 그럼요 하지만 정말 찰떡이었다 김유나 블럭 아 좋다 에 정말 주거니 박거니 오늘도 신나게 시작을 해봤는데요 네 전하제일 조합대회 케이팝 메이트 오늘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게 조합대회다 보니까 진짜 좀 다양한 콜라보이기도 하고 만남이기도 한 곡들이 등장을 하고요 또 내 취향 베스트도 있고 시공간을 초월한 콜라보도 있고 뭐 이 조합이 가능하다니 같은 이런 좀 색다른 테마들로 그렇죠 이 조합들을 모아봤거든요 네 내가 생각한 조합도 등장을 할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 한 시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저희가 또 굉장히 그 취향에 입각한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의 개인의 취향 이게 발음이 좀 그래서 말하기가 항상 좀 그런데 개인의 취향으로 골라본 개인 취향 베스트 저희가 한 곡씩 골라봤거든요 네 누구부터 가볼까요 이번에는 유나님부터 아 이거 저부터 가볼게요 네 이거는 이게 저희가 뭔가 조합 콜라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자꾸 뭔가 당연하다는 듯이 해외 가수랑 국내 가수 조합이나 뭐 아니면 이제 전혀 뭐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아티스트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 조합이잖아요 조합 그렇죠 약간 내가 조물주가 된 것처럼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조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실현된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 안에서 가장 이상적이었고 너무 기가 막혔던 조합이 하나 있어서 이걸 꼭 소개하고 싶었어요 무엇이죠 엔시티 유 이름으로 나왔던 텐과 태용의 조합입니다 베이비 돈 스탑 배돈스 네 이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셨던 조합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아티스트들이 그래서 제 안에서 후보가 많았거든요 이 조합도 어떤 게 있죠 저는 그 두아리파 화사 씨가 같이 했던 곡 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핑크 스웨트랑 세븐틴 같이 했던 거 너무 좋았고 보아 씨랑 빈지노가 같이 했던 너매러 왓 이 곡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네네네 텐과 태용 이길 수가 없었다 네 저에게는 좀 뭐랄까 차와 포 이런 게 다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네 이 곡은 그 연합 앨범이 이제 수록곡이었었는데 뮤직비디오가 이제 먼저 공개가 되면서 아 그렇죠 그렇죠 이 케이팝 씬 안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반응은 저희 집에서 있었습니다 아니 무엇이죠 제 방에서 제 방에서 제 방에서 저에게 가장 좋은 반응이 있었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원래도 사실 이 두 사람이 뭐 엔시티 안에서도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 멤버들이잖아요 네 네 네 뭐 랩, 댄스, 뭐 뭐 카리스마, 캐릭터 이런 부분에서 참 잘하는 멤버들인데 네 이 둘이 붙었을 때의 케미를 저는 사실 상상을 못해봤던 이 둘만 있는 세상을 아 그렇죠 그렇죠 상상을 못해봤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이 둘만 심지어 거의 아무런 꾸밈이 없는 상태에 가까운 정도의 조합이었어요 네 네 음악적으로도 정말 좀 미니멀한 트랙이었잖아요 정말 좀 비트만 들어가 있는 그렇죠 그렇죠 뭐 중간에 따라단 딴딴딴 하는 멜로디 정도만 살짝 얹히는 극도로 정말 축소되어 있는 소리들만 들어있었고 뮤직비디오도 화려하지가 않았어요 빈 극장 같은 곳에서 그 소매 없는 민소매만 갖춰 입은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그림자처럼 그리고 막 이렇게 서로 숙였다 올렸다 이렇게 호흡을 맞춰가면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전부인 영상이었는데 와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치는구나 라는 거를 느껴서 사실은 그런 심플한 구성 속에서 정말 그 가득 찬 어떤 느낌을 준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건 진짜 좀 뭔가 도전이죠 진짜 도전이고 그렇게 채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그 뭔가 재능으로 이렇게 꽉 차있는 그렇죠 그 하나만으로 완성될 수 있는 사람들이 낼 수 있는 시너지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그 두 개 세 개가 만나서 폭발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았던 조합이었고 사실 비밀스럽게 요즘에도 가끔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게 뭐 비밀스러울 것까지 있나요? 그냥 좀 너무 덕후 같은가 아니 뭐 어때요 아니요? 아 아프다 그리고 그 음악 방송에서도 이 퍼포먼스를 몇 번 또 보여줬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진짜 새삼스럽게 찾아볼 때마다 하나도 하나도 촌스럽지 않다 몇 년이 지나서 저는 이거 한 2, 30년 지나도 그때가 좋았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참 뒤에도 저에게는 정말 그런 극강의 조합이었어요 아 정말 내 취향 베스트로 꼽을 만하네 저도 흥분했네요 약간 또 정말 이현상 무게임조 외쳐봅니다 네 머리에서 기미 나는 것 같은 느낌의 제 취향 조합이었고요 자 그러면 블럭시 취향 조합 아 근데 이거 제 취향에도 있어요 이어준 기가 막혔다 아 그럼요 이거는 그 저에게는 정말 아 최고다 아우 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고 저는 이 곡을 소개하기 위해서 사실 이 특집을 아하하하 제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오 사실은 그 이제 케이팝 음악 시장 안에서 굉장히 많은 조합이 생겨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뭐 래퍼분들도 아 네 케이팝 앨범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아 그럼요 뭐 이게 직접 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랩메이킹을 하거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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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을 쓰거나 진짜 다양한 형태로 케이팝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소개할 곡 아 예측 불허 그 자체였습니다 이건 진짜 예측 불허였어요 네 신혜경 청아의 리얼러브입니다 진짜 눈을 의심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비비면서 그러니까요 네 이런 느낌 제가 이제 신혜경님을 엄청 좋아해요 신혜경님은 이제 인디 네 시영송라이터로 이제 팝 음악을 네 굉장히 본인만의 색채로 좀 몽환적이면서도 맞습니다 그 안에 이제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시린 듯한 그런 약간 어두운 면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약간 뾰족함도 있어요 이 몽환적이고 약간 그 안개 낀 자욱한 그런 느낌 안에서도 맞아요 그 뾰족뾰족한 그 이제 돈불 속을 걷는 듯한 네 그런 이제 느낌을 주는 음악가인데 저의 여름 청량 묘사 같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느낌에 청아가 참여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는 신혜경씨는 인디씬 안에서도 상당히 좀 개인적이고 막 사변적이고 되게 막 철학적이고 뭔가 이런 되게 좀 깊이가 좀 뾰족하고 깊은 음악을 들려주는 아티스트이다 보니까 케이팝 아티스트와 조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케이팝 아티스트들은 팝의 방점이 많이 찍혀져 있고 네 트렌디한 그런 쪽과 가깝다 보니까 이런 정말 골몰하는 자기의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와 어떻게 조합이 될까가 진짜 궁금했어요 그러니까요 워낙에 이제 청아라는 아티스트가 케이팝 아티스트 이긴 하지만 네 일단 데뷔곡부터 외던준호가 이제 넉살과 함께 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창모부터 피까지 정말 레이블 본문 장르 본문 콜라보를 했지만 맞아요 맞아요 이 조합이 나왔을 때 제가 이제 뭐 신혜경님 데뷔 초부터 열심히 글도 쓰고 이렇게 소개도 하고 했었지만 이 나왔을 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 들어가도 돼요 저도 신혜경씨 제가 앨범 소개글을 데뷔할 때부터 좀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신혜경의 스타일에 청아의 음색이 정말 잘 어울리고 그렇죠 정말 그 약간 왜 잘해요 이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딱 떨어지는데 정말 아 청아라는 아티스트는 못하는 게 없구나 이 표현에 있어서도 정말 다채롭고 이 보컬리스트로서도 대단히 능력 있는 음악가구나 라는 걸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리드미컬하고 그런 약간 이렇게 뭐라 그래야죠 비트감 있는 그런 거에 되게 잘 어울리는 줄 알았는데 아 네네 맞아요 맞아요 이런 곡을 해도 아 너무 매력적이다 맞아요 특유의 이 처연하면서도 약간 담백한 이 노래가 정말 여러분들께 한 번쯤은 꼭 추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조합대회라고 해서 아 잠깐만 무슨 이거 노동조합 같네요 전화제일 조합대회라고 해서 약간 뭐 어떤 특이한 만나 뭐 이런 것만일 수도 있는데 저는 꼽으면서 보다 보니까 각 그 조합 안에서의 아티스트들의 세계를 넓혀줄 수 있는 만남들이었던 것 같아요 전부 그러니까 신혜경 씨도 이렇게 케이팝 아티스트와 잘 어울릴 수 있는구나 청아 씨도 이런 신혜경 씨 같은 아티스트와 어울릴 수 있구나 이게 뭔가 전부 그 아티스트의 가능성을 넓혀주는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성공적일 때는 더더욱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개하는 모든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 이 케이팝 안에서 각자의 영역을 좀 넓히게 된 아티스트들 그리고 그런 곡들이라는 말씀을 꼭 한 번 드리고 싶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뭔가 좀 시야가 넓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에게도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두 곡 이어서 들어볼 텐데요 네 같은 노래죠 블럭 씨가 추천해 주신 신혜경과 청아의 리얼러브 그리고 제가 추천한 NCT U 태용텐의 베이비돈스탑까지 이어듣고 오시겠습니다 신혜경 청아의 리얼러브 그리고 태용과 텐이 함께한 NCT U의 베이비돈스탑 듣고 오셨습니다 아 좋다 김혜수님 짤 때 생각나게 아 좋다 네 너무 좋고요 아니 그 지금 베이비돈스탑 좋다는 얘기하다가 목뼈 나갈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옆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봤는데 그 윤아님께서 격렬하게 리듬을 타시다가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제 환갑 때도 이 노래에 맞춰가지고 무빙 할 거거든요 네 기대해 주세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얘기할 테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공간을 초월한 콜라보인데요 네 이 약간 어떤 시공간일까 뭐 대륙의 어떤 공간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아티스트들이 뭐 활동한 시대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저와 블럭씨의 어떤 음악적인 연혁 안에서 여기랑 여기가 만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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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둘 다 약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좀 시대 차이가 나는 아티스트들이 만난 곡을 가져왔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저도 내가 중학교 때 듣던 음악의 영웅과 어 그렇죠 그렇죠 저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좀 그런 느낌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했다고 하면 역시 그게 좀 그렇죠 그렇죠 있는 느낌? 네 네 맞아요 정말 아 한국식 가져와봤는데 오늘 제가 소개할 것도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나도 질 수 없지 네 자 그러면 블럭씨부터 가볼까요? 그럴까요? 네 저는 이소라 휘처링 슈가의 신청곡입니다 제가 사실은 재선곡하면서 이걸 이길 곡은 없지 그랬거든요 근데 이소라님을 가져오는 블럭님을 보면서 아 이 곡은 좀 이건 좀 승산이 있다 블럭에게 승산이 있다 내 안에서 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이소라님 팽팽하다 정말 대단하죠 네 저는 뭐 정말 어릴 때부터 존경해오고 어릴 때부터 나오죠 아 그럼요 그럼요 어릴 때 그 여자정해라는 영화가 있어요 있죠 있죠 바람이 분다라는 노래가 또 있고 그리고 어릴 때 이제 뭐 청혼이나 이런 노래들 안 불러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 그렇죠 저에게 눈을 희번득거리면서 저한테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모두 다 그렇죠 그렇죠 불러요 말할 거예요 이렇게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했어 지금 아 네 근데 정말 진심으로 좋아했던 음악가고 아 그렇죠 그렇죠 작가님이 귀신 나오는 줄 알았다고 아 피디님이 저도 살짝 소름이 돋았지만 그렇죠 그렇죠 이소라님은 소름이 돋아요 남성의 음색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아니 근데 그냥도 소름이 돋는 보컬리스트고 그럼요 그럼요 이소라씨는 정말 좀 케이팝이 아니죠 한국 대중음악사에서도 좀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지전적인 인물을 이어서 대체 불가능 그렇죠 의 존재 한 음악가에게 어떤 감성이라는 게 이렇게나 중요하다라는 거를 정말 강렬하게 알려준 맞습니다 분 중에 한 분인데 어쨌든 정말 그 감성 그대로 그 서정 그대로를 그러니까요 온몸으로 노래하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누굴 만났다 슈가를 만났다 민윤기씨를 만났다 신청곡 이 노래 당시 나왔을 때도 꽤 화제였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한 3, 4년 전에 나온 곡인데 정말 의외라면 의외합인데요 근데 사실 이 슈가라는 아티스트가 정말 콜라보 조합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분이잖아요 아이유 해외 아티스트인 맥스 싸이 프로듀서로는 헤이즈 에픽하이 수란 많은 정말 이렇게 도장깨기 하듯이 맞아요 맞아요 쟁쟁한 아티스트 분들과 계속 협업을 해왔어요 그 앞단에 이 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슈가 특유의 어떤 강렬한 랩보다는 되게 곡의 분위기에 잘 맞는 차분한 랩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곡을 쓴 것도 이제 타블로의 곡이고 그래서 서정적인 동시에 좀 비트감이 있어요 근데 이 비트감이 뭔가 아이러니하게 곡을 더 차분하게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 실제로 그런 극적인 어떤 보컬이나 랩보다는 되게 차분한 전개를 선보여서 되게 편안하게 오랫동안 많이 들었던 곡입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 곡 너무 사랑하고요 또 이서라씨가 최근에 활동을 많이 안 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라도 슈가씨가 좀 끌어내준 게 너무 고마웠던 곡이기도 했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아 이서라님 지금 특히나 공연도 너무 보고 싶고 몇 년째 새 앨범을 작업하고 계신 건지 정말 제가 답답해서 죽겄는데 정말 좀 빨리 새 음악들 가지고 돌아와주세요 저는 너무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도 시공과늘 초월한 콜라보 골라봤는데 네 이 분 저도 참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 자신 있게 가져오셨어요 정말 너무 자신 있다 네 한국에 이서라가 있다면 한국의 어떤 음악의 영혼으로서 이서라가 있다면 미국의 아 그렇죠 소울의 영혼의 이분이 있다 이게 생각해보면 저희 선곡이 약간 되게 맥이 비슷해요 그러니까요 대칭적으로 이렇게 잘 맞아요 맥락이 있다 어떤 곡이죠 바로 에리카바두님이 피처링한 RM의 윤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 이 곡은 이 곡이 이제 또 RMC 인디구의 첫 곡이었잖아요 듣는 순간 사실 저는 너무너무 매료가 되어버린 트랙이었고 그러니까 이 첫 곡이 주는 임팩트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에리카바두가 좀 낯선 분들 낯선 케이팝 둥이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활동을 했던 시기도 그렇고 90년대였고 그리고 또 최근 한 10여 년 정도는 앨범 활동이 없고 그렇죠 가끔 뭐 페스티벌이나 뭐 이런 데만 등장을 했기 때문에 좀 간간이 정말 간간이 곡을 선보인다거나 피처링을 한다거나 등장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근황을 알리는 정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케이팝에 떴다 라는 사실이 저를 너무 감동케 했고요 그리고 또 에리카바두님 정말 제가 너무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저에게 어떤 존재냐면 제가 이제 90년대 한창 흑인 음악만 듣던 꼬마였던 시절에 내가 목소리 어떤 누군가의 목소리로 하루만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의 목소리로 살고 싶냐고 했을 때 저는 딱 두 명이었거든요 누구죠? 로린 힐과 에리카바두였어요 이 두 사람의 목소리로 살 수 있으면 24시간 미친 듯이 녹음을 한 다음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정말 그 정도로 저는 좀 추앙했던 존재였어서 그 목소리도 목소리고 또 이제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도 사실 그 소울 음악 씬 특히 네오 소울 씬에서는 진짜 좀 이렇게 어디 안에 모셔져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두이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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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 단어부터가 이미 그렇죠 스피릿을 상징하는 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또 흑인 음악 좋아하셔서 아시잖아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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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진짜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분이 이런 곳에 오셨구나 같은 느낌으로 너무너무 반갑게 만났고요 또 좋았던 건 굉장히 또 잘 어울렸어요 RM씨가 워낙 또 리스펙하는 부분이 있는 아티스트이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조합이 2022년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었고 그 조합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에서는 90년대의 아기 음악 덕후인 저와 그리고 2022년 케이팝을 중심으로 여러 음악 이야기를 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 제가 좀 만나는 느낌 좋아하는 느낌 네 그래서 제 안에서는 좀 영화 같은 트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안에서는 약간 땡큐 RM 네 이런 느낌이었던 트랙이었습니다 아 유나님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몰입을 했어요 정말 그 그 어린 김유나와 만나서 이렇게 마주보는 그 유나야 공부해 음악 듣지 마 아니 갑자기 공부 좀 해 놀이지만 말고 자 그러면 두 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제가 방금 이제 말씀드린 RM 에리카바도가 함께한 윤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블럭시가 추천해주신 이소라와 슈가가가 함께한 신청곡 이어 듣고 오시겠습니다 RM 그리고 에리카바도의 윤 이소라 그리고 슈가의 신청곡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저희 들으면서 약간 영혼이 정화되는 느낌이다 감탄해 감탄해 감탄을 하면서 네 정말 좀 신적인 존재 저희 안에서 그러니까요 그런 두 분과 공교롭게도 또 BTS 멤버들이 그러니까요 함께한 곡들이었어요 아 대단해요 네 대단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저희의 선곡 배틀인데요 요거 좀 재밌거든요 이게 이 조합이 가능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요 네 가능했다 그러니까 라인업만 봐도 뭔가 모르게 웃음이 좀 나는 그렇죠 이게 좀 어라 약간 이런 느낌이 맞아요 어라 이런 정말 그런 접근인데 우선 제가 골라온 곡은 네 정말 처음에 기사로 보고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시스타와 조르지오 모르더가 함께한 One More Day 준비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조르지오 모르더가 이 아티스트도 사실 그냥 살아있는 전설 같은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진짜 리빙 레전드라 그렇죠 뭐 7,80년대가 주요 활동 시기였고 네 신스사이저를 거의 처음으로 막 조합해서 그렇죠 그런 전자음악을 막 만들어낸 뭔가요 그렇죠 창조주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완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아티스트를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K인이라면 손에 손잡고 드디어 나왔어요 저희가 그 빌드업 했잖아요 네 손에 손잡고를 만든 작곡가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 이외에도 뭐 최근 베이징올림픽 뭐 이런 것까지도 올림픽 음악 계속 하시고 뭐 영화음악 작년에 히트했던 그 탑건 그렇죠 그렇죠 탑건 주제곡을 이분이 작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은 있다 뿐이지 그냥 진짜 박제된 레전드 같은 분인데 아 그렇죠 이분이 갑자기 K-POP에 와서 시스타 있어요? 시스타 있나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둘이 만나서 원 멀데이를 불렀는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네 이 뭐랄까 한국인의 그 흥에서 나오는 봉이 있잖아요 봉 이 봉이 시스타의 봉과 이 조르조모르다웅이 또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봉이 있어요 그렇죠 아실 거예요 궁작궁작궁작 그 약간 쪼라고 하긴 좀 그렇고 살아있는 전자분 이게 쪼라고 하긴 좀 그렇고 들어보면 그 베이스라인 그 특유의 흥이 있다 네 베이스라인 약간 구수한 느낌도 있고 베이스가 약간 움뜨움뜨움뜨 이 베이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뒤에 깔리면서 효린씨가 그 특유의 목청으로 리듬을 타주는데 네 어 되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흥미로운 조합이었어요 이거 말 되네 이거 좀 이게 돼 그랬더니 어 되네 였던 조합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들을 건데 들어보시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네 자 그러면 이 조합 가능 가능의 블럭시픽은 어떤 곡인가요 아 저는 그 여기도 좀 네 그렇죠 리킹하틴과 네 웬디의 네 벤떼바까라는 야 이건 가져왔습니다 야 이게 참 그 아마 뭐 레드벨벳 팬분들만이 알지 않을까 아 사실 뭐 리키마틴이 이제 한때는 한국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럼 뭐 리빙라비다로가 그렇죠 그렇죠 전세계적이었는데요 네 사실은 리키마틴이라는 음악가가 단순히 라틴 팝 아티스트 이상으로 그 북미에 라틴 팝을 뭐 그럼요 오잖아 약간 라틴 팝 역사에 남는 인물이거든요 이 분도 그렇죠 케이팝으로 치면 진짜 BTS 같은 그럼요 그럼요 느낌의 영향력을 가진 아티스트죠 그렇죠 이분 이후로 이분이 있기에 그 뒤에 뭐 네네 샤키라도 있고 뭐 그럼요 그럼요 다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라틴 팝이라는 게 빌보드나 그러니까요 미국 음악 시장에서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분인데 거기에 웬디 그러니까요 아 이게 될까 했는데 되네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그 웬디의 보컬이 엄청 막 끈적거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리키바틴과 이렇게 같이 붙였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다 정말 그 웬디도 정말 아 이 다 잘하는구나 응 이게 되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진짜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웬디씨다 잘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붙여도 잘한다 는 게 지금 이 파트의 결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블럭씨의 이게 될까 되네픽 소개해 주시죠 리키마틴 피처링 웬디의 벤떼바카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 약간 광기어린 특집이 아니었나 재미있었네요 재미있을 거란 생각이 들긴 했는데 재미있었고 특히 우리 블럭씨의 케이팝 메이트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너무 신납니다 늦은 시간 함께해 주신 청취자분들 모두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